갑자기 효성 씨한테 김혜수 누나 성대무사를 김혜수 누나 성대무사를 정마담 정마담? 오늘 정마담이야? 네 정마담 우리 엄마 아니었어? 우리 엄마 아니었어? 윤동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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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똑같이 이게 다 똑같다 편하다 이게 편하다 아 이거 좀 아쉽네 아 이거 좀 아쉽네 아쉽네 아니 속을 생각하네 아니 속을 생각하네 할 수 있어요 아 일단 여기서 그냥 출까요 그러면 노래를 주시면? 자 그러면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윤동정 씨 또 가야지 가야지 아유 또 예술이지 파워풀의 1인자야 아 역시 동작이 달라 아 이거 좋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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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겠다 잘 춘다 아 멋있다 unique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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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잘한다 아 그다음에 너무 알리다 너무 eru Imp Darren 우리 효녀가수 효성 짱이다 아 정말 짱이야 thank you 이거 되게 멋wigة 나 이거 이거 imagining 어떻게 해 어떻게 했다고? 이러고 뭐해? 진짜 월드보이 미소! 진짜 영어의 한장면 미소가 나왔어 괜찮아? 네? 아, 분장이라고 안 맞더라고 방수가 같이 가 안 맞췄어요, 안 맞췄어요 같이 들어가 한 명이라도 좁혀야죠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요 난 그만해 널 그냥 하나 보내보세요 ink 나는